양쪽이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요. 석 점은 일단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. 이건 근데 진짜 자칫하다가는 여기서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. 늘때 타협이라면 여기를 미는 겁니다. 그래서 귀를 차지하고 백도 안정을 했죠. 흙은 한 점을 끊어잡아서 사는 거고요. 서로 타협인데요. 이 정도도 불만 없지 않을까요? 이 정도라면 그래도 흙이 괜찮게 된 것 같아요. 김석구 단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이거 한 번 더 봐야겠어요. 이어가고요. 차단을 했을 때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두텁게 찍혔네요. 싸우겠다는 거죠? 이거는 차단을 했을 때 나가서 전투가 벌어지면요. 여기에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중앙 쪽으로 두터워요. 예를 들어 흙돌이 이런 데 왔을 때 여기는 백이 밀어갈 수도 있고 손을 빼도 큰 문제는 없죠. 근데 백돌이 여기 없고요.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젖혔을 때 안 받으면 늘어가는 자리가 좋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